여섯 살 지 얼마나 됐냐고 아저씨 내가 열다섯에 시집을 왔은게 그땐 우리 영감 월금도 모르고 왔어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는가 몰라 우리 영감 아이고 그것은 말이 못한단가 사람 사는게 천년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이지 이거 젊은 사람이 알란가 몰라 그것이 술이야 내가 죽을때 잊고 갈 수위 우리 영감 지금 처승에서도 마누라 잔소리 안들어 속이 쉬웠다 하고 있을 것이구만 내가 죽으면 우리 영감 옆에 이쁘게 묻힐 것인데 내가 우리 영감한테 잘 보이려고 욕심 좀 부렸네 어때요? 곱재? 멀쥬 다 되었는데 한번 봐줄란가? 그려 그려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괜찮은가? 네 좋아해 아이고 이렇게 일어서고 나니까 시 한자락이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가줄란가? 네 내가 조금 살다보니까 사람 사는게 별거 아니더만 마음 한자락 비워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사는게 재밌것이야 자 그럼 시 한자락을 볼테니까 들어가 주소이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치야 추색의 추정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몸을 터뜨리는 목년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겠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이 아름다운 쌤이 가족들과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다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게 용서 못할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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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에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iliar 해석 해석